뉴욕 백종원 스테이크 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찐해 오 돔스테드입니다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뉴욕의 마장동 미트패킹 지역에서 150년 넘게 운영한 곳이거든요 근본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일컫는 3대 스테이크보다 관광객은 적은데 고기만큼은 진심이에요 다양한 에피탈저 등도 있는데 굳이 추천은 안 드리고 레드와인 한 장과 이 시그니처 드라이에이징 리바이 포터하우스가 찐이거든요 근본 스테이크입니다 육즙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리바이는 토마호크 채로 나오고 포터하우스는 등심과 안심이 같이 나옵니다 맛은 육향의 끝판왕입니다 다른 스테이크집은 버터를 잔뜩 넣어서 뽀소한 향이 강한데 여긴 그냥 고기 그 자체예요 필레민형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기름까지 찍어 먹으면 감칠맛 제대로입니다 사이드도 깔끔하고 고기가 정말 훌륭하네요 단점이라면 피터로거보다 10% 정도 비싼데 여전히 청담동 울프강보단 싸고 육질이 최상급인 게 잘 느껴집니다